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병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병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주 특별한 하모니카를 소개시켜 드리려는데요 마린 밴드 125주년 기념 금장 하모니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마린 밴드 오리지널 모델의 금장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 누구나 사서 컬렉팅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그냥 컬렉팅을 위해서 나온 모델이에요 금장으로 270이라든지 컬렉션용으로 금장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 모델은 특이하게 125주년 한정 모델이라서 전세계에 125개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125에 27번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에는 22, 27, 28 단 3개밖에 없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125주년 기념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한정판으로 금장으로 나온 거 이 두 개는 이제 금장 커버 외에는 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리는 같아요 근데 오리지널로 연주를 해볼게요 소리는 오리지널 모델과 같은데 전세계에 단 125개밖에 없고 케이스 안에 설계도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델은 전세계에 단 125개이기 때문에 사주시면 나중에 재산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단 3명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악기를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셔서 꼭 그 3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